자,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기사 필기 2과목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제목이 길어요. 자,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인간공학만 있었던 거죠. 이제 근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중요성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는 시스템안전공학까지 엮어야지만이 완전한 인간공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를 보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아웃풋을 낼 수가 있는지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인 생산, 생산을 높이는 것,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간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간공학이라는 건 사실은. 그 시절은 이제 공학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어려운 시절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어떤 과학, 과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이제 구체적으로 응용으로 된 것이 이제 공학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이제 세월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로 인간 자체에 대한 가치 그리고 어떤 노동의 질, 그 다음에 건강, 안전 이거를 생각하면서 시스템과 엮여서 이렇게 흐름이 변천해져 온 것입니다. 자, 이런 최초의 생산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로 이피션시. 이피션시. 항상 보면은 모든 분야, 경영학이나 공학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두 가지예요. 이피션시하고요. 이피션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산성이라 하면 바로 이피션시. 능률, 인풋분의 아웃풋, 효율,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제대로 했는지를 보려면은 이것은 어떻게 잘 해서 인풋분의 아웃풋을 내느냐. 결과에 대한 거잖아요. 제대로 잘했는지, 올바른 것을 했는지 볼 때는 이펙티브니스, 바로 효과, 효과성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피션시하고 이펙티브니스하고 두 개의 바퀴가 굴러가듯이 잘 운영해 가는 게 항상 어떤 공학이라든지 어떤 경영학이나 그런 분야의 큰 어떤 흐름입니다. 흐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접근을 해들어가겠습니다. 1절. 안전과 인간공학. 이렇게 1절을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이번 시간에 시작되는 게 핵심이론 01, 인간공학 개요. 개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감을 잡기 위한 그런 내용들,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인간하고 기계 시스템, 이렇게 연결된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인간공학의 개요,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공학이다. 이렇게 하면은 에고노믹스, 에고, 에고노믹스. 이제 이것을 에르고노믹스, 뭐 이렇게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에고노믹스죠. 근데 이것은 뜻은 뭐냐면은 에고, 에론, 이 작업. 여기 앞에가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너머스, 법칙. 작업의 법칙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조합된 단어가 바로 인간공학의 어원이 되는 것인데요. 인간공학의 정의를 보시면요. 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인간의 특성, 인간의 특성, 그리고 특성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리미트가 있을 거라고요. 한계능력, 특성. 어떤 특성까지 있고,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공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공학적으로. 공학적으로 분석, 평가에서 이것을 복잡한 체계의 설계에 응용한다. 그렇게 해서 효율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 분야라고 돼 있죠. 이게 잘 보면 아까 얘기한 거에 뭐가 있죠? 효율이 쓰여 있잖아요. 효율이 쓰여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에고노믹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부분은 휴먼 팩터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인간 요소. 휴먼 팩터스. 그 다음에 휴먼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맨, 여기까지는 다 맨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맨, 머신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렇게 시스템으로까지 이제 발전이 되어 간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인간 공학에 대한 정의와 용어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공학의 기원을 보시면 이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1857년 폴란드의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교육자이며 과학자이긴 누구냐? 자스트로 제보스키라는 사람이 신문기사에서 처음 사용했던 것이 그 유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공학은 군대, 보통 이제 그 밀리터리에서 온 학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군이나 군수회사에서 시작해서 민간 기업으로 전파된 내용이 또 인간 공학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회가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목적, 자, 여기 우리 교재에 쭉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연구 목적이. 자, 보시면 여기에 연구 목적이 좀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항상 어떤 딜레마 속에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 뭐라봐, 뭐래갖고 과연 인간이 어떤 일에 대한 어떤 밸류를 어따가 찾느냐? 인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일, 성과에 대한 거 이런 거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쪽을 너무 더 강조하다 보면은, 이쪽 일에 대한 성과가 떨어질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워낙 더 강조하다 보면은, 이쪽 요소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기여도 높이고, 일에 대한 기여도 높이고,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구 목적을 보면은, 제가 애매하다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르크아이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인간공학의 연구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었냐면, 자, 기본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성과의 질이 좋아야죠. Q, C, 비용이 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D, 딜리버리. 그러니까, 퀄러티, 코스트, 딜리버리. 자, 이게 세 가지가, 생산의, 성과의, 3대 목표입니다. 3대 목표. 3대 목표. 거기다가, 프렉시빌리티가 들어가요. 유연성. 왜냐하면, 계속 변천하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뭐죠? 효율성. 그리고, 특히나 효과성. 효율은 많이 높았는데,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의 생산성 엄청 올려가지고, 과거 옛날 폴더폰 있죠. 옛날 폰을 엄청 싸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는, 이피션심이 상당히 높은데, 이펙트 미스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렉시빌리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세이프티. 세이프티. 안전이죠, 안전. 자, 안전이 중요한 게, 안전을, 안전해야, 일의 성과도 오르고, 인간에 대한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도하기, 알파. 인간 본연의 것. 인간의 가치.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연구 목적. 보세요. 보세요. 자, 인간 공화계. 자, 인간 공화계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뭐냐. 이렇게 해놓고, 안정성하고, 안전성. 그래요? 안전성하고, 효율성이라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안전성. 세이프티. 안전성. 여기 키 포인트가, 사실은, 맨하고 머신 다 있는 겁니다. 특히, 근데, 맨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효율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극적으로, 바로 안전성 및 효율성이 향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으로 가는 것은, 항상 ing.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 다음에, 효율성은 result. 결과. 그죠? 과정과 결과. 이렇게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안전성 향상과 사고의 미혼방지, 작업능률, 생명성 향상. 그 다음에, 작업환경, 쾌적성 향상.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간에 대한 거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쭉 보다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과 성과된 게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 처음에 이거 보세요. 안전성 향상과 사고의 미혼방지.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작업의 능률성, 생명성 향상.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작업환경의 쾌적성 향상. 여기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뭐, 양쪽 관객들도 있지만, 결과물로. 그 다음에, 기계 조작의 능률성 향상.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에러 감소. 에러 감소가 되게 중요한데, 뒤에 쭉 나옵니다. 에러 감소. 에러 감소. 해서, 큰 그림으로 개념 볼 때는요. 풀, 프루프. 풀, 프루핑. 풀, 프루프. 풀, 바보. 어떻게 보면, 입증. 프루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개념이 뒤에 또 나옵니다. 풀, 프루프. 바바로 실수하지 않는 거. 이거, 이런 개념이 중요한 거로 나와 있어요. 에러 감소. 그 다음에, 일과 일상생활에서의 사용하는 도구, 기구 등의 설계에 있어서 인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인간을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의 능력, 한계, 특성들을 고려하면서 전체 인간, 기계 시스템의 효율을 증가시킨다. 그러면서, 이게 양쪽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시스템이나 절차를 설계할 때에 인간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응용한다. 정보가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인간공화의 기본적 가정. 인간 기능의 효율은 인간 기계 시스템의 효율과 연계된다. 당연히 연계가 되죠. 어디가 떨어져 있으면, 그게 바로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적절한 동기부여가 되면, 좀 더 나은 성과, 얻게 된다. 뭐야, 또? 동기부여가 되면, 성과, 얻게 된다. 이게 똑같은 거에요, 그죠. 논리가. 그 다음에, 장비, 물건, 환경 등 특성이 인간의 수행도와 인간 기계 시스템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 모든 것이 성과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개인이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의 수용도, 장인의 수용도 조화가 되죠. 자, 다음, 체계 분석, 설계에서의 인간 공학적 도래의 효능을 산정하는 척도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결국 이 얘기도요, 같아요. 아까 얘기한 QCDF, 이거 두 그림이죠. 인간의 일성과에 대해서. 자, Q, 퀄러티, 코스트, D, F, 그 다음에 S,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얘기에요. 네, 척도는 이걸로 갖고 하는 거예요. 퀄러티, 품질, 비용, 코스트, 딜리버리, 납기, 그 다음에 플렉시빌리티, 유연성, 그 다음에 세이프티, 그 다음에 또 알파. 인간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은 성능의 향상, 성능, 이래야 된 거죠. 성능, 성능의 향상, 퍼포먼스죠. 그 다음에 사용자 수용도 향상, 인간의 된 거죠. 작업 숙련도의 증가, 사고, 오용으로부터 손실 감소, 훈련비용 절감, 그 다음에 인력 이용률 향상. 생산, 보존, 경제성 향상. 이런 것들이 이제 척도의 기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공학의 기대효과를 보면은 여기 쭉 써있는 거와 또 같은 얘기에요.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작업자 건강, 안전 향상, 여기 들어가죠. 직무 만족도, 그 다음에 제품과 작업의 질 향상, 이중률 및 작업 손실 감소, 그 다음에 산재 손실 비용 감소, 기업 이미지, 그리고 상품 선호도 향상. 이게 이제 미친 역량까지 이미지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노사 간의 신뢰 구축, 선진 수준의 작업 환경과 작업 조건을 나뉘해서 국제 경쟁력 확보한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인간공학의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이미 이제 거론된 거에서 다 나왔던 건데 다시 한 번 또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작업과 기계를 인간에 맞추는 설계 철학이 바탕이 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쉬운데 스토이 입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또 하다 보면은 자, 기계에 인간을 맞추기 이렇게 쭉 해왔던 시절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런 회사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인간의 기계를 맞추기 자, 이렇게 됐습니다. 보면은 기계라는 게 딱 있고 인간이라는 게 딱 있다고 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계에 인간 맞추기가 더 쉬울 거예요. 있는 거 보고 하면은 그렇죠. 그래갖고 그 기계를 다룰 능력이 안 되거나 뭐 능력이 떨어지면은 다른 능력 있는 사람 누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기계를 맞추기가 어렵죠. 결과 볼 때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인간의 기계를 맞춰야 돼요. 기계를 인간에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뭐죠? 인간에 대한 작업의 질 만족도 이런 거 다 올라가고 성과도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최초 그렇죠. 애퍼스트 최초 설계 시 최초 기획 시 플랜 짤 때 이렇게 되어져야지 결과물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최초에 자 이것도 그래요. 이건 설계가 하나 있긴 있어요. 여기 하면 기계에 인간 맞추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인데 이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안 하고 이때도 인간의 기계를 맞추는 그러니까 기계에 인간 맞추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도요. 이 기계를 갖다가 인간에 맞추는 거 그러니까 기계에 인간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 인간의 기계에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퍼스트가 아니라도 뭐가 있죠? 그렇죠. 선정 선택 선택을 잘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작업과 기계를 인간에 맞추는 설계 철학이 바탕이 된다. 이 개념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특성과 한계점을 고려해서 제품을 설계한다. 애당초 제품 설계할 때도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인간 공학 설계 대상은 물건 자 보시게 되면 설계 어떻게냐 물건 이게 뭐냐면 대상물이에요. 이건 오브젝트 대상물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환경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 뭐와 관계있다? 바로 인간과 관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물 절차 등의 설계가 인간의 행동과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과 객관적 자료의 바탕을 두고 가설을 시험해서 인간 행동에 관한 지초 자료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인 면에서 특성 한계점 이런 것을 고려합니다. 인간의 능력 그리고 한계와 설계 내용에 대한 평가에는 이거는 또 개인차가 있다. 일거적이지 않다. 개인차가 있다. 이것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 기계설비와의 관계를 조화로한 일체관계를 연결하는 겁니다. 인간 기계 시스템 그래서 바로 인간 기계 시스템의 안전성을 세이프티 안전성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 편리함 쾌적성 효율성 높일 수가 있죠. 이런 것들 있고 다음에 인간 공학 연구조사 기준의 요건 구비조건을 보겠습니다. 개념이 뒤에도 나올텐데 타당성 적절하느냐 적절하느냐 타당성은 오염이 안 되어있어야 한다 모오염성 믿을 수 있냐 신뢰성 민감도 어느정도 민감성을 반영하고 인치 민감도는 실험자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예상 차이점에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뢰성은 기준촉대 신뢰성 반복성을 얘기합니다 반복 실험시 재연성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오염성 다른 변수의 역량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적절성 목적 목적에 부합되어야 된다 적절성은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타당성은 국어 시험을 보는데 국어 문제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수학 국어 이렇게 수학 문제가 막 나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건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것을 국어 하면 국어 문제 적절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당성이다 그 다음에 인간공학에 사용되는 인간기준에 네 가지 기본 유형이 있습니다 자 뭐여 있느냐 인간성능 척도 주관적 반응 여기 주관적 반응 객관이어라 주관 주관적 반응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생리학적 지표 사고 빈도 얼마큼 빈도수가 있느냐 인간성능 척도 주관적 반응 그 다음에 생리학적 지표 그리고 사고 빈도 네 가지가 인간공학에 사용되는 인간기준에 네 가지 기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공학의 연구를 위한 수집자료 유형을 보시게 되면은 성능자료 주관적 자료 생리지표 강도 측정 신체적 특성 등이 있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인간공학 적용 분야 자 상당히 많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공학의 적용 분야는 인간이 살게 된 상황 환경에 모든 곳에 적용된다 이렇게 봐도 될 도 가환이 아닙니다 네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hat how to 이게 두가지 그름으로 봐도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애당초 무엇을 설계를 할 것인가 모든 분야 계획하는 분야 다 돼있고요 how to 는 어떻게냐 어 이거 이제 공정에 대한 얘기에요 공정을 짜서 네 어떤 요거는 ing ing 그렇죠 방법론 그래서 what과 how to 해서 요 what이 바로 제품 설계가 되는 것이에요 제품 설계 그 밑에 공정 설계가 how to 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거 있죠 작업장 내 조사 연구 작업장 설계 장비 설비 공구 등의 설계와 배치 작업 관련 유예 작업 분석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설계 작업 환경 개선 재질 변경 이런 것은 사실은 이 분야에 엔지니어닝 프로세스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라인을 꾸미기 위해서 할 때 다 고려하는 것 자 또 한번 얘기하죠 Q C D F S 다 이제 퍼포먼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있다 품질 코스트 딜리버리 플렉시빌리티 세이프티 그 다음에 이게 퍼포먼스인데 이것은 생산성 생산성 프로덕터빌리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파 인간에 대한 거 다 들어가죠 여기 다 들어가는 거니까 저기 있는 것이 사실은 무엇을 앤드 아더스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업에서는 생산기술이라고 합니다 생산기술에 바로 인간공학 안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공학 연구 수행 보실 때 자 인간공학을 실제 수행할 때는 실제 현장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식 환경 이건 뭐예요 실험 그래서 이거는 모의 아니 모형 이런 게 나오죠 실제 현장은 액첼 액첼리 그러면 장단점이 있죠 실험실 환경으로 하면 어떤 예측 예측해서 풀어나가기 좋은데 이게 실제랑 좀 떨어질 수가 동떨의 수가 근데 그거를 잘 변수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 현장은 뭐가 좋으냐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데이터 살아있는 데이터 그렇죠 팩트 추구해줬죠 팩트 팩트 추구해줬는데 인간공학을 실제에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것이 있냐면 장소에 제한이 있어요 생산 밖 하고 있는 데 가서 그걸 뭐 인간공학 연구했다가 이래기에는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하면은 생산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조업의 지장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그리고 비용이 너무 오래 많이 오래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험을 하면은 예측하기 좋은데 이게 액첼리 가면은 동돈질까 봐 이게 걱정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실험새 환경에서 인간공학 연구했을 때 아까도 했죠 예측 변수 통제가 용이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통제하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위 환경 간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다 배제시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험 참가들의 안전 확보가 용이합니다 내추리 하면은 실제로 만약에 근거롭게 질환 예방 질환 예방 프로젝트를 한다 하면은 실제 그 무거운 거로 막 물에 드는 걸 봐야 돼 그렇죠 근데 실험실로 하면은 그걸 모의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 확보 용이하다는 얘기죠 예 비용 절감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정확한 자유로 수집 용이하고 그리고 피의 실험자들의 근데 이제 피의 실험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액철리 현장인 사람들은 에이 그건 뭐 실험실 할 때나 맞지 이럴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인간공학 연구 수행하면 어떨까 실제 현장에서 일반화가 가능하죠 실제로 보여지는 사례인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리고 팩트 사실적 측면이 유리하죠 그리고 현실적인 작업 변수 설정 가능 현실적인 거니까 그리고 피의 실험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기대할 수 있죠 실제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실험 조건 조절 변수 통제가 용이하지 않아요 이게 했는데 조건이 없이 액철리 하는 거다 보니까 돌발 변수가 많이 일어나요 돌발 변수 돌발 변수가 많이 일어나고 자꾸 변수에 대해서 이상한 게 끼어들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노이즈라고 합니다 노이즈 노이즈 노이즈가 좀 많아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헷갈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봐요 주위 환경에 간섭 영향을 받기 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실험 참가들의 안전 확보가 용이하지 않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하기에 너무 또 산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공학연구생은 어디에서 하는 게 좋을까 어디가 좋을까요 항상 이게 강의할 때 이런 질문을 우문현답이죠 다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양쪽을 이게 뭐죠 왕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병행하는 것이죠 애당초 설계 들어갈 때는 여기 들어갔다 일루가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액첼리 버렸을 때 개선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양쪽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다 보면 호성연구라고 있어요 호선실험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호선공장이라고요 그 이제 실험이 된 건데 이건 이제 그 엘톤 메이어 엘톤 메이어 교수님이 실험한 겁니다 실험한 건데 뭐냐면 작업환경을 좋게 하면 어떠할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생산성 성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를 뭘로 뒀냐면은 작업환경 작업환경 중에서 특히 조도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조도를 적정조도에 미달되는 거를 갈 때까지 보니까 이게 생산성이 올라가더라 이게 성과가 올라갔어요 자 그랬는데 이것을 또 실험을 그냥 놔뒀더니 더 올리지 않아도 조금 올라가는 바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조도를 낮췄 낮췄으면 다시 일루가야 되잖아요 근데도 생산성 똑같이 있더라 이게 뭐지 환경을 좋게 했는데 환경을 좋게 하면 성과가 잘 나올 것이다 하고 실험을 한 거예요 집단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또 알게 모르게 조건을 좀 안 좋게 했는데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호선연구라는 게 그래서 바로 뭐냐면 여기서 아 인간관계 인간관계 인간성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 얘기 갑자기 왜 나왔냐면 이거 전에 뭐가 있냐면요 시간 동작 연구라는 게 있어요 사실 동작도 그렇지만 타임 스터디 모션 스터디 타임 스터디 먼저 한 것이에요 누가 했냐면 1900대 초에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과학적 과학적 관리 학자가 좀 이상하다 했죠 과학적 관리법 관리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성과를 잘 낼 것이냐 해가지고 타임 스터디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동작과의 연구가 쭉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이때는 이때는 뭐냐면 성과만 추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성과 이코로 뭐였었죠 이피션시 이피션시 능률만을 추구하다 보니 그 어떤 인간성에 대한 게 무시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사실 무시했다기 보다는 이거 전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엘튼 메이어가 이렇게 이 연구를 해가지고 인간이 중요하다 이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호선연구의 의미는 뭐냐면 아 인간성 인간에 대한 관심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하다는 알게 된 거고요 이 호선효과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 호선연구에서 이게 성과가 올라가고 환경을 좋지 않게 해도 성과가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은 사실 이때 당시는 뭐냐면 그 어떤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이거예요 실험 대상으로 되다 보니까 관심 회사도 우리가 관심 있네 관심 있어 이렇게 해서 그것이 좋아졌다는 그러한 요소도 있다는 거죠 호선효과는 뭐냐면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관심 있게 하다 보면 성과가 좋아지다가 다시 처음에만 그런 효과가 있고 나중에 떨어진다 자 그 다음 쪽 보시면 조직에서 새로운 제도나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 실험하려고 도입한 거 아닙니까 메이어가 했을 때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관심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또 대단한 집단이야 대단한 부서야 이런 식으로 그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 감소해서 원래의 상태 돌아간다 이것을 호선효과라고 이제 합니다 쭉 보시면 그래서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시간 동작연구에 대한 비판이 있죠 제가 지웠네 이게 바로 시간 동작연구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테일러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비판을 자 이게 뭐냐 여기 이제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있잖아요 이게 좀 획일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 전에 과학적 관리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또 관과했고 그 다음에 부적절한 표집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적절하더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구란제 비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 잘 보셨는데 이거는 인간성 인간관계에 대한 강조하는 거였었고요 그 이전에 했던 이것은 뭐예요 바로 생산성 그리고 능률 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는 뭐죠 인간성이 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면서 인간관계로 대두가 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인간공학 관련 재반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재반사항 재반사항을 보시면 맨잠에 어시던트 라이어빌리티 시오리가 있습니다 사고 인과관계 이론에 있어서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소간의 사고를 익히는 경향이 있고 이 성량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달린다 이 상황은 영구적이지 않고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 평가연구를 보겠습니다 평가연구 인간공학 연구 방법 중 실제 제품이나 시스템 추가하는 특성 및 수준이 달성 되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중질을 모은다 그리고 왜 비용이 드는지 분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V 활동 밸류 엔지니어링 활동의 분석 항목에 대한 안전성과의 이런 관계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검사포장이다 검사포장 검사포장에 해보신 분도 있고 안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죠 육체 피로감이 오죠 그 다음에 설비에 대해선 사고재해 건수 그 다음에 운반 레이아웃은 작업 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작업 자세로 인한 부하를 분석하기 위해서 인체 주요 관절의 힘 그리고 모멘트 이것을 정력학 쪽으로 분석을 할 때 분석에 반드시 필요한 인체 관련 자료 뭐가 있냐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뒤로 나올 건데요 뒤에서 근골격계 질환 혹은 거기에 대한 예방 이런 거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관절에 대한 각도 그 다음에 세그먼트 분절의 무게 그 다음에 이 분절 세그먼트의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근데 이제 이게 션 문제 나올 때 관절의 종류 이런 게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네 가지로 출제가 되고는 하죠 자 그 다음에 작업 설계 시 인간 요소적 접근 방법 보다 능률과 생명성을 강조한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맞질 않아요 작업 설계 시 인간 요소적 접근해 놓고 능력의 생명성 이건 뭐죠 과거에 전통적인 인간공약 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요렇게 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약간 문제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만은 컨셉을 아 이건 이 문제가 아웃풋에 돋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설계 시 딜레마 도대체 뭐냐 바로 작업 윤률 결과하고 이 뭐죠 만족도 사람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 이거 맨 초대에서 얘기한 거를 다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다음에 역치라는 게 있는데요 역치는 뭐냐면은 감각에 필요한 최소량의 에너지를 역치라고 합니다 표시장치 설계하고 역치는 관련성이 깊고요 에너지장이 증가한다 할수록 차이 역치도 증가하죠 그 다음에 표시장치를 설계할 때 신호 강도를 역치 이상으로 설계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치 이하가 되면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표정물체가 움직이거나 관측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면 시력역치 이거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에 양립성 혹은 모집탄 전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양립성은 뭐냐면은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당근 뭐가 이렇게 해다 당근이지 이렇게 하죠 그러면 뭘 봤을 때 뭘 느꼈을 때 아 누구라도 아 그렇지 인정할 수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양립성은 쭉 보시면 자극 반응조합의 관계에서 인간의 기대 기대하는 거 어떻게 일치하냐 그 정도예요 기대일치 그렇죠 당근이 그런데 이 당근은 아니고 당연하지를 당근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올려 놓은 것입니다 자 인간의 기대에 맞는 자극과 반응의 관계 이런 거를 인간의 설계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대하는 바와 자극 또는 반응도 일치하는 관계 제어 장치와 표지 장치의 연관성 인간의 예상 예상과 예측과 어느 정도 일치하냐 이런 거 자극들 간 반응을 간 혹은 자극과 반응 조합의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모순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양립성의 종류를 보면요 개념 양립성 양식 양립성 운동 양립성 공간 양립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딱 두어 넣으셔야 돼 개념 양식 운동 공간 쉽게도 개념 뭐냐면 내용 내용이 그러냐 예를 들어 보세요 내용인데 빨간색 그랬어 그럼 딱 들어올 때 빨간색 했으면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디는 안전을 표시려고 해놓고 빨간색 그랬어 빨간색 안전하대 믿어지지 않잖아요 빨간색 좋아하는 민족이 빨간색 다른 액티브한 거 할지 모르겠라도 안전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시간 안 된다 그래서 위험신호는 빨간색 주의신호는 노란색 안전신호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내용이 그래 파란 거는 안전하지 이런 식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돌리면 내용이 뭐죠 빨간색 뜨거운 거야 이게 됐잖아요 그죠 뜨거운 물 불 색깔 해갖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 그것도 이제 뭐예요 개념 양육성 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그 다음에 양식 양육성 이것은 청각이다 청각 자극 제시했어 그러면 이에 대한 음성응답 과업에서 갖는 양육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양육성 어떤 반응이 있으면 운동방향이 어디로 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표시 조정장치에서 체액의 반응에 대한 운동방향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운동관계의 양육성을 고려한 동목 이라 그래요 무빙 스케일 동목형 표시장치의 바람직한 설계 방법 예를 들어서 봐봐요 눈금하고 손잡이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다이얼을 놓은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린다 그럼 눈금이 따다다다다 1 2 3 4 5 이렇게 돼야지 반대로 1 2 3 4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금 손잡이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 다음에 눈금 숫자는 우측으로 증가하도록 우측으로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우측으로 증가하도록 설계하는 거 이런 것이 뭐다 운동 양육성 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많이 적용하죠 그 다음에 꼭지의 시계방향이 회전이 지시치를 증가하도록 설계하는 거 뭐 자동차 운전대가 있어요 그러면 시계방향 돌리면 자동차 오른쪽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시계방향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운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깨 핸들을 잡고 있어 그러면 이 오른쪽 다행히 일도 가죠 돌면 근데 이런 얘기예요 얘 핸들 이렇게 돌렸는데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렸는데 일로 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당연하지만 그런 것도 운동 양육성 이라 한다는 얘기죠 밑에 나와있죠 우측 돌리면 우주운동한다 자 다음에 여섯 개 피즈 장치를 수평 배열할 경우 해당 제어 장치를 각각 그 아래 배치하면 좋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공간 양육성을 보겠습니다 공간 공간에 대한 어떤 위치 배열 이런 것이 과연 예측할 만하고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 하고 피즈 장치 에서 물리적 형태 배열을 유사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양육성 재반 관련 사항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요 새로운 기계를 설계하면서 레버 레버를 갖다가 레버를 이렇게 위로 레버를 위로 올리면 압력이 올라간다 레버를 위로 압력이 올라간다 그리고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오른쪽 스위치 오른쪽 스위치를 눌리면 오른쪽 여기 전등이 이렇게 있다봐요 왼쪽 전등이 있고 오른쪽 딱 눌렀더니 오른쪽 전등이 켜진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어떤 거냐 레버는 레버를 이렇게 했더니 운동에 대한 양육성 운동 그쵸 운동 그 다음에 스위치가 이쪽에 있는데 이리로 간다 이런 공간에 대한 거죠 그래서 레버로 올렸더니 압력이 올라가더라 움직였죠 운동에 대한 거지 그 다음에 스위치를 오른쪽 왼쪽 배체인 공간이 있는데 오른쪽 했더니 오른쪽 불이 켜다라 이런 공간 양육성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양육성의 효과가 클수록 코딩시간 반응시간 이거는 단축되죠 그러니까 양육성에 설계할 때 양육성 어떻게 예의치할 만한 거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코딩시간 암호해독시간 코딩시간 그리고 반응시간 이런 거 단축되죠 항공기 위치 표지장치의 설계원칙에 있어서 항공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동부분의 영상은 고정된 눈금이나 좌표기한 사용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다 그것은 뭐에요 양립적 이동이라는 그런 개념을 적용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